어떤 계기로 BOC와 작업을 하게 되셨나요? 일단 이 곡을 콜드 PD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만들면서 이렇게 계속 노래곡을 들어보는데 이 노래는 진짜 피처링으로는 BOC만한 사람이 없다 너무 BOC가 딱이다 라고 저희끼리 회의를 한 결과 BOC께 연락을 드리면서 이 노래는 노래가 있는데 꼭 같이 한번 하고 싶다 하고 어필을 했는데 흔쾌히 너무 좋다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뮤직비디오도 함께 여련을 펼쳐주시고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미니 1집에서는 BBC와 함께 곡을 맞췄고 이번에는 BOC 세번째는 혹시 또 다른 BC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건 요건 저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진짜 운명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B랑 좀 잘 맞나 봐요 B, B, B 그러니까요 B로 시작되는 분들 한번 또 찾아보실래요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열릴 수 있는 요건 요건 요ції 감사합니다.